웬디야 론다에서의 아침입니다 론다 시내에서 브런치를 먹을만한 카페를 찾아서 지금 나왔구요 우와 진짜 미쳤다 누에보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누에보다리는 멀리서 보는게 더 예쁘대요 오후에는 론다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찾아가 볼까 합니다 광장도 사람이 되게 많죠 뭐지? 전화가 왔어 헬로? 아 베르던? 노노 아 오케이 잘못 걸었대 스페인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 걸고 왓츠앱으로 잘못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에보다리에서 조금만 나오면 여기 투어장이 나와요 뭐 지금 운영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서 투어장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거리인가 봐 기념품 샵도 보이고 타르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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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에서 살짝 떨어진 곳인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멋있어요 저희가 묵은 숙소는 엄청 관광지랑 가까운데 너무 멀리 가는거에요 왜 이렇게 멀리 가는거에요 옷 때문에 멀리 가는건데 되게 멋있어요 타르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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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민치즈코라 상도 시켰어요 신선치 커피 맛있다 여기 카페코네틴 다 잘하는 것 같아 맛있어 입에 들어가자마자? 국가미랑 향이 맛있어 괜찮아? 진짜로? 아니 치즈가 변뿍 빵도 괜찮다 빵도 맛있는데 여기 커피까지? 싸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잘 골랐는데? 디저트를 시켰어요 귀엽게 생겼네 왜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라떼랑 다른 느낌이지? 훨씬 맛있지? 우유는 잘 치나? 뭔가 깔끔해 뭔가 되게 의미적인 맛이 나는데 뭐지? 하나도 안 촉촉하네 떡떡하게 만드는 초콜릿 초콜릿 여기서는 햄치즈 프로와상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코네틴의 햄치즈 프로와상 스왑 사러Mag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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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동앤드 갔다 오셨어요? 커피 어색 지금은 시내를 통과해서 가벼운 산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동쪽에서 바라보는 루에고다리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멋있다. 난 이게 벽돌을 언제 이렇게 쌓아 올렸을까 싶다. 기중기 이런 것도 없었을텐데. 고양이 소리가 이렇게 에코 나온가? 몰라. 오늘 좀 피로는 풀리셨어요? 아 네 뭐 어제도 피곤하진 않았는데. 진짜 고양이 에코야? 어디서. 이거 스피커 아니지? 어디 있는 거야? 비에호다리를 건너서 가는 거 있잖아요. 비에호? 아까 볼 오래된 날이. 오래된 날이 건너도 괜찮을까요? 네. 오래됐는데? 이름이 오래된다니지. 약한 다리가 아니야.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저기 있네 저건데. 너무 재미 뭐하니? 바로 아프네. 엄청 가깝네. 그래 가봐야 돼. 여기 그 고양이가 울고 있었나봐. 뭐야 저한테? 아 쟤 개야? 엉망진창이다. 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엄청 먼 것처럼 느껴졌는데. 괜찮아요. 깨니 내 형님 계시니까 까보지 마라. 저기 보이는 게 누에보 다리보다 더 오래된 다리라고 합니다. 뿌엔타베위에프고라고 말 그대로 오래된 다리에요. 가보시죠. 아 진짜 분위기 미쳤다. 야옹이 아닌 것 같은데? 야옹이야. 고양이 소리지 당연히. 어디서 울면 이런 소리가 나지? 찾고 싶다. 야옹이야. 고양이 소리지 당연히. 찾고 싶다. 야옹이야. 고양이 일리가 없어. 뭐해? 나도 한번 해줘. 저 해준다. 어 근데 해가 너무 진다. 이게 바로 오래된 다리입니다. 너무 그림 같죠? 밑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도 예쁜데? 그치 이쪽에서 보는 게 예뻐. 아니 여기 근처야 백퍼요. 아니 저기 오줌 참고 있는 것처럼 잡고 있네. 이렇게 그냥 테이프로 대충 되게 대충 사네. 이게 그 모로의 왕의 그거에요. 입장려 있어. 쟤다. 쟤 왔어. 오 공작새야. 조심해. 깜짝이야. 공작이야 미쳤어. 쟤가 저렇게 우는 거였어. 범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박. 공작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멋있잖아. 멋있어? 응.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근데? 발정 났나 왜 저러지? 공작새가 이렇게 시끄럽게 오는지 처음 알았네 진짜. 딴 애가 있다 또. 전망대가 진짜 벚꽃에 있다. 멀리 가면 로에보 다리가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요.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 분수도 있고. 스페인 남부의 낭만. 그리고 모험가. 로에보 다리가 어디 보여? 난 안 보이는데. 저기 저거. 저기 저거. 아 저 꽃? 꽃 아리요? 엥? 이 길 따라 내려가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럼 저기서 이제 요거. 내부 차 보는 거지. 아 이제 올라올 때는 죽겠네요. 저 밑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요? 차 여기 있는데. 결국 차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차에 후방 카메라가 없네? 아 없어. 여기 어떻게 빠져나왔냐? 대단한데. 먹고 싶은 거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유로. 사과파이 하나 시켰어요. 형이랑 같이 나눠먹어. 응. 다 부서진다. 이게 사과파이인가요? 그렇게 드신다고요? 아니 둘이 많이 배고팠나 본데?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사과침이 엄청 진하네. 진해. 수제인가 보다. 둘이 먹는 스타일 완전 달라. 너 사람 무늬? 착하게 생겨가지고. 그래. 역시 하나 먹여놔야 저렇게 춤 사이가 나오지. 걸어가기 힘들었다고. 네. 걸어올 수는 있지만. 너무 좋은 손을. 누에보다리를 볼 수 있는. 라오야데 따호라는. 뷰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저희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왔고. 차로 한 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오고. 아. 저기 멀리 보입니다. 그 누에보다리가 지금 전경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죠. 오는 동안에도. 와. 그 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림 가빵. 진짜. 저 암석의 표면까지 다 보이네요. 진짜. 그 위에서만 보던 분경을. 가까이서 보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게 더 위험해요. 잘 조심해. 안 돼. 빨리 와요. 위험한 데 가지 마요. 안 걸어 오길 잘했다. 여길 뚫어야 된다니. 이 누에보다리도 그렇지만. 그 옆으로 펼쳐진 이 절벽길이. 와. 장관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이 누에보다리를 집중적으로 보려면. 차라리 반대쪽에서 보시는 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잘 보이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이 자연과 어울러진. 그냥. 2호 뷰가 되게 또 멋있어요. 또 다른. 절벽뷰. 또 다른 느낌이야. 새끼양이에요. 냥냥. 냥냥. 우와. 양 진짜 많다. 대박. 여기 새끼양도 있어. 미용실 다 다른데 다니네. 네네. 그쵸. 반석도 있고. 그니까. 2블럭도 있고. 잘 나와 완전. 근데 새끼양들은. 뒤 고와. 고운 게 느껴져. 그치. 애기들은. 다 이뻐. 솜털이야 솜털. 그게 맛있니? 저희는 아까 그 시장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훨씬 뭔가 활기차 보여요. 사람들도 많고. 일단 아까 거기 식당 가러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보자. 음식 서빙을 시작했는지. 여기 사람들이 더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미니 햄버거 괜찮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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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짠. 와 이거지. 저희가 어제 말라가에서 만났잖아요. 원래 저희 막시형님은. 말라가 이전에 바르셀로나에 계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이 조율을 하면서. 원래 하루 더 있어야 될 바르셀로나 숙박도 포기로 하시고. 급하게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끊어서. 말라가로 넘어오시는 거죠. 점심에 말라가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이제 톡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비행기를 놓쳤다. 그래서. 어떡하냐.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부엘링 항공기를 이용하셨는데. 비행기가 또 났다. 근데 그게 심지어. 형님이 늦게 가서 놓친 것도 아니에요. 1시간 일찍. 공항에. 이제 국내선이니까. 국제선을 타면 2, 3시간은 여유롭게 가는데. 국내선이기 때문에. 1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더니. 안되더래요. 체크인이에요. 온라인 체크인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서. 거기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미 떴다. 이미 비행기가 떴다. 라고 대답을 받아서. 어이없게도. 다음 비행기를. 그 자리에서 새로 끊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오버북킹이 되어서. 원래 이런. 적강공사에서. 북킹을 받을 때. 총 정원의 10% 정도를. 더 받는데요. 다 차면. 뒤늦게 온 사람은. 재수없게도 걸려가지고. 못 타게 되는거죠. 사람이 다 찼으니. 그냥 떠버리는거고. 그 일을. 실제로 겪으셔가지고. 지금. 저희 다음 일정이 바르셀로나를. 구엘링항공 이용해서 가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걸. 바로 옆에서 보니까. 구엘링을 타실 때. 너무 빡짝이 일정을 잡지 말고. 적어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잡고. 미리 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러고 좀. 대기를 하다가. 탈승을 하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공항에. 먼저 가도. 손해볼 일은 없다. 항상 제가 말하고 다니는데. 제가 처음. 당했네요. 아. 그래도. 또. 먼길. 또 힘들게. 또. 와서 합류해가지고. 저희랑 또 이렇게.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진짜. 저의 여행의 첫 동행인데. 너무 좋습니다. 치얼스. 잘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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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사이 메뉴가 나왔습니다. 햄버거 하나 나왔구요. 약간 미디엄레어 느낌이구요. 그리고 요거는. 토르티아. 여기는 카르네콘 토마테입니다. 토마토 소스 곁들여진 소고기에요. 여러분 지금 나온 모든 메뉴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메뉴판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1.5유로에요. 저렴하죠. 맘에 든다. 네. 여기 여기 잘 싸. 저희가 메뉴 두개를 더 시키려고. 반세타라는 메뉴를 좀. 이제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약간. 멕시코에서 하는 내장탕 느낌인거에요. 그래서 시켜봤거든요. 내장탕 도전해봐야지 이러고서. 근데 나온게. 요겁니다. 삼겹살 샌드위치 같은게. 그니까. 얇은 고기를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고기 만들어 가있어요. 맛있거 뭐야? 요게 반세타라는거고. 베이컨이래. 베이컨. 아 베이컨. 요거는 반세타고. 제가 얘기한건 반시타. 반시타. 제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핀치토스포이오라고. 닭꼬치에요. 닭꼬치. 말쓸거 같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새로이 도전해보고자. 뭔가를 시켰거든요. 이름이. 로모 아도바도에요. 저희가 생각했던건. 고기를 장조림한 느낌의.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그럴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예상을 깨는. 또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형님. 다른걸로. 뭐가 굉장히 시큼한데. 시큼해요? 피클 맛나고. 아니에요. 시큼하고. 고기가 있는데. 특이했어. 그러니까. 아도바도란 뜻이. 영어로 해석하면. 피클드거든요. 절여진. 네. 절여진. 요 녀석이 이제. 저희 마지막 집사고. 수도로 돌아가서. 쉬겠습니다. 여섯 접시 시키고. 각자. 캔 음료. 하나씩 먹었거든요. 총 12유로 나왔습니다. 완전 저렴하죠. 근데. 지금 배불러. 맞아 배불러. 배불러 먹고. 만족스럽게.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계산을 마치고. 그랬더니 갑자기. 서버가 오더니. 너네한테. 음료를. 더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응? 뭐 우리한테. 준다는 거야 그냥? 라고 물어봤더니. 아 맞다고. 그래서 지금. 틴토데 베라노라는. 음료 있어요. 저희가 마드리드에서도. 마셨던. 그 음료인데.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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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틴토데 베라노를. 받았습니다. 아. 살루. 살루. 아. 기분 좋네요. 나 알콜 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틴토데 베라노를. 그냥 알콜 없는 걸로 먹었잖아. 아 그때 마드리드에서. 그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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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